야 배 안고프냐? 어 솔직히 좀 응 그럼 내가 야식 좀 만들어볼까? 어 야 나도 화장실 좀 반영합니다 어 나도 손 씻고 먹어야겠다 아 맞다 엄마가 전화하라 그랬는데 너 끝내준다 와 이 스타일이 살아있네 나 완전 별로 잘하는구봐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네 밥콘탕은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? 일은 안 먹고 뭐해? 빨리 와서 먹어 어아 어어어어어 오 смож 오줌보 이번엔 정말 잘 된거 같아 어 야왕장 야 맛있다 난게 만드지 공주 어휴 ㅠㅠ 자 야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